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어떻게 꿈을 할지 모르는 흥난 흥렷이라고요? 아직 한 분도 연애를 못 해보신 연문남 연문녀라고요? 그런 분들을 위한 이 시대 최고의 훈생 지침서 월짱TV2 눈 썩을 뻔했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? 귀여운 척 하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끝나고 진짜 주변에서 또 언제 하냐 자기도 나가고 싶다 계속 그랬는데 드디어 돌아가서 너무 기뻐요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살아남아 혼자 살아남아 뭐? 너 혼자 살아남아? 아주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더니 아주 눈 코인과 똑같은데 느낌이 어 맞아 아니 실물이 다르면 다르다고 왜 말을 못해? 다르잖아 이 얼굴도 다르고 이 얼굴도 다르잖아 다르다고 왜 말을 못해? 귀여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해? 아니 그건 언제 쓰는 말이야? 거 Nee 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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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